그러면 기분 좀 풀리던데 그래? 어떻게 하는 건데? 내 멱살 잡아봐 여기 소매 잡고 잡고 들어와서 잘했어 그럼 이제 배운 걸로 나 한번 넘겨봐 내가 널 어떻게 넘기냐? 넘기는 거 성공하면 소원 들어줄게 진짜지? 거짓말 아니지? 널 속이겠어? 좋았어 아싸 넘겼다 반칙 아니야? 야 쌩 처번대 그 정도는 봐줘야지 그래 봐준다 소원이 뭐야? 소원? 아... 메이크업 학원 등록해달라고 해도 돼 뭐? 야 거기 엄청 비싸거든? 비싸도 부자라고 자랑하는 거야? 빨리 말해 아니야 잊어 잊어 나 옷 갈아입고 올게 바이밀 알겠어 우리 셋 이리 눈